이재명 대표는 단식 치료 중에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에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서 극청장 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어저께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해석이 분분했는데 김태우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무슨 얼굴로 나서겠느냐. 민주당 후보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안 나온 거다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막말 대잔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면받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투표일이 1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아서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정 대표님 파악하시기에는 왜 안 나온 거로 알고 계세요? 저도 녹색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복귀라든지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과 강서구 보궐선거에 유세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날 법원과 국회 두 가지 일정을 소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좀 더 나빠지신 것 같고 본인이 겉으로는 약간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회복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유세 같은 경우에는 큰 목소리로 얘기도 해야 되고 현장의 돌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아마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선거 기간 중에는 꼭 본인의 의지는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시다라는 것도 덧붙여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여당에서 특히 김태우 캠프 측에서는 중대 범죄자라면서 무슨 낱작으로 나오냐 이런 식의 막말을 쏟아붓던데 김태우 후보야말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12번 접대받고 향응 제공받고 인사 청탁하고 해서 중대 범죄 비리자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할 만한 자격 자체가 없는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은 선거에서 아무리 불리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로 인식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김태우 범죄자에 대한 사면과 공천을 통해서 김태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권 심판 논쟁이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께서 현장에 가든 현장에 가지 않고 병상에서 선거를 지휘하든 간에 그 프레임이나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20%를 넘겼단 말이죠. 물론 본 투표율의 투표율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22%나 되는, 20%가 넘는 보궐선거 투표율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양당에서는 서로 유리하다. 다 우리 지지층들이 결집한 그 효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궐선거 투표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독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에 있었던 전국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사전 투표율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마치 투표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라는 점을 지금 일단 짚고 싶고요. 나아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가 보통은 이제 30% 내지는 사전 투표가 아니고 지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 내지 40% 전으로 되는데 지금 거의 20%, 22%, 23%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 아마 본 투표까지 갈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 비기만 하지만 거의 총선 내지는 전체 어떤 전국 지방선거 정도에 이를 정도의 어떤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표가 결집되고 그래서 젊은 층들의 어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해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뭔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전력을 지금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선거에 있어서 많은 어떤 사전 투표율이 있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상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김태우 후보자가 골프 접대 이런 것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그런 취지 잘 읽었는데 그런 적은 없는 걸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공익 제보한 내용 중에 일부가 공익 제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받은 거지 좀 혹시나 또 혹시나 고발당하실까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복직 사유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지 그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김태우 후보가 원색적인 발언한 건 맞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말을 돌려한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희선이 피고인과 피의자의 지위가 국민적 희선에서 부정적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당 보면 당대표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캠프에서. 예전에 한번 실제 있었잖아요. 모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각 지역 선거 캠프에서 오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오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후보자 시절에 강서구의 재산이다 했던 김포공항이 계양구로 지역을 옮기면서 그때 선거운동할 때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입지가 입장이 난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입장에서 이리 밝힐 수도 없고 저리 밝힐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곤란한 입장 때문에 안 가시거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그런 여론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셨거나 두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양당의 지도부의 혹시 변화나 이런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큰 정치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게 좀 이례적이죠. 총선 앞두고 유일한 서울 지역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에 기초해서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투표 동기가 굉장히 뚜렷하고 투표 열기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여당 같은 경우에 조금 선거의 명분이 떨어진다. 특히 김태우 후보가 유죄 판결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면복권 받고 다시 본인이 원인이 됐던 선거에 출마한 거여서.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긴 한데요.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에 이기는 선거거든요. 이게 총선이나 전국 동시선거하고는 다르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게 어느 쪽 지지자들이 나가서 투표한 거냐. 이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크게 해놓은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 지는 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가 교체되는 식의 그런 어떤 타격까지는 안 되겠지만 당의 어쨌든 주도권을 둘러싼 내용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렇게 무리를 해놓고 선거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가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주로 후보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녹색당 김유리,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도 강서구 총장 선거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겠습니다.